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대방송 RTA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 오늘은 간지른 뉴스 프로모자 링크 연예계 소식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사마삼시기를 갖추린 뉴스 헤드나임입니다. 타이원 파라거이 경제협력협정은 양국은 무역성정을 가속화했다고 타이원 정통은 말했습니다. 미국 국회 하원 의원은 타이원을 인도 태국양 경제구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미 상모부위에 축하했습니다. 명의국은 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중국 교사는 타이원 학생으로 하여금 국적을 변경하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 외교부는 이러한 행위에 질책을 했습니다. 3월 31일 기준 타이원 코로나19 신규 국내 발생 사례 87명, 해외 일사례 152명이 추가됐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간지른 뉴스 헤드나임 사이원 정통은 오늘 3월 31일 타이원을 방문 중인 파라거이 상공업부 장관 로이스 카시티 칼리오네를 접경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2년 여의를 오늘 첫 번째 파라거이 방문단과 청통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양국 간의 상호 방문이 점진적으로 확답되고 있음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원 정통은 마리오 악보 베니테스 파라거이 대통령도 타이원과 같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클라이나 침공을 질책했는데 이는 바로 양국은 민주주의 사유 가치를 공동으로 지키는 파트너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국제소거에서 타이원을 위해 강의롭고 공정적이 되었습니다.